A의 9입니다. 알파벳 P P I G P, I, G 뭐여서 내는 소리 어 어느 소리야 P P P 뭐여서 내는 소리 몰라요? 클래스카드 이 글자 보고 따라서 소리 내고 스피킹 안 했어요? 스피킹 안 한 것 같던데 뭐 이렇게는 하는데 스피킹은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던가요? 몰라요? P P P P P P P P I I I E E E G G 합쳐서 P P P I는 I, E, O I, E, O 중에서 E G는 G E G G 중에서 G G 합쳐서 P P P I G P 쓰기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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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알파벳 M, I, L, K 뭐에서 내는 소리? Milk 하나씩 M E U K 합쳐서 Milk Milk I는 I, E, O I, E, O 중에서 E E 그래서 합쳐서 Milk Milk K 소리? Milk Milk 쓰기? M, I, M, E, G L,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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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알파벳 n o s e n o s e 뭐에서 내는 소리? nose 하나씩 n o o s s s 합쳐서 nose 합쳐서 nose o는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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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, o, o 내 이름을 불러줘 o가 된 이유는 e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뭔데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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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, e인데 끝에 오면 소리가 안 나고 안 나고 소리를 안 내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심심 놀러가요 그래서 놀러 놀러가서 야 같이 놀자 이름 뭐냐 했더니 얘가 지 이름 뭐래요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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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처럼 보이네? 쯧으면서? 쯧 쯧 오우 잘했네? 좀 이따가 오세요 그래서 소리? 노우 노우즈 소리? 노우즈 노우즈 쓰기? N O 음 F E O에서? 노우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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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N E T N E T 뭐에서 내는 소리? 넷 그렇지 넷 집중 하나씩 넷 에 에 넷 넷 합쳐서 넷 이 글자 이름 뭐예요? N 글자 이름이 N이니까 는 소리 납니다 E는? E E E 어 중에서? T T T 에서 합쳐서?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쓰기?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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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O O N 뭐에서 내는 소리? 문 문 하나씩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넷 합쳐서 문 오케이 문 오케이 소리 문 문 문 쓰기 M M M O O O N 소리 문 문 문 문 네 계속해서 알파벳 P E N P E N 뭐에서 내는 소리? PEN PEN 하나씩 P 에 에 E E E E E E E E E 대표 소리가 됐네요 그래서 소리? PEN PEN 소리? PEN P I I E N 소리? PEN PEN 펜 펜 펜 펜 그래서 알파벳 O C T O P U S O C T O P U S 모여서 내는 소리? OCTOP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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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OCTOP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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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가지 소리? OCTOP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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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O O O O O O O 그래서 첫번째 O는 A 됐고 두번째 O는 힘 빠져서 O 됐고 C는 SK 중에서 SK 그 다음에 U는 U, U, O 중에서 O 그래서 다 합쳐서 OK 소리? O, C, T, U, B, E, S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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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토푸스 아 그랬습니까? 소리 오케 오케 계속해서 알파벳 O S T R I C 그리고 H O S T R I C H, 뭐에서 내는소리? 그 뭐였지? 사조 영어랑 뭐였더라 아스트레이치 옳지 아스트레이치 뭐라고요? 아스트레이치 오케이 하나씩 아 아 압춰서 아스트레이치 오는 오오아어 오오아어 중에서 어 아 아 오스트레이치야 아죠 두 번째 대표 소리 S는 Z Z 중에서 Z 그 다음에 I는 I, E, O I, E O 중에서 E E CH는 항상 CH는 항상 CH 그래서 다 합쳐서 어... 그 뭐였지? 또 까먹었다 아스트레이치 아스트레이치 오케이 소리? 아스트레이치 아스트레이치 쓰기? O, S, T, T, R, R,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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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, H 어? E-H? 아이고 응? E-H? 에... 아니... O? H? 아닌가? 취 소리나는 건 뭐라 했어요? CH? 그래, E-H가 아니고 무슨 E-H야, CH지 CH는 뭐 된다? CH SH는? SH SH PH는 E-A는 어... E-H? 그렇지, E하고 A가 된다 했지 응 됐으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굿잡 쓰기 시험 잘 치세요 응